도끼야, 도끼야, 넌 왜그래? 노래를 잘 부르기니? 응, 그건 말이야. 우리 엄마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이야. 도끼야, 도끼야, 넌 왜 예쁘게 생겼냐니? 응, 그건 말이야. 우리 엄마가 예쁘게 생겼냐. 도끼야, 도끼야, 넌 왜 그렇게 잘하니? 응, 그건 말이야. 우리 엄마가 달리기를 잘 사기 때문이야. 때문이야. 재밌지 않아요? 네. 알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